오늘은 엉겅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분들은 엉겅키를 한 종류의 식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엉겅키는 종류만 20종이 넘기 때문에 구분을 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엉겅키는 지느러미 엉겅키가 많은데 한방에서는 비렴이라고 부르며 관절염이나 요도염 그리고 피부 가려움증에 사용합니다. 반면 곤들의 나물로 알려진 식물은 고려 엉겅키로 국내에만 자생하는 종으로 한방에서는 개개라고 불리며 지혈작용이 있어 출혈이나 코피, 칼에 베인 상처에 사용합니다. 용도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기에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둘은 구별이 수월한 편인데 고려 엉겅키는 줄기의 가시가 솜털처럼 작거나 없지만 지느러미 엉겅키는 줄기의 가시가 길고 크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합니다. 엉겅키는 밀크시슬을 함유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밀크시슬은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재배되고 있는 우유 엉겅키라는 식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엉겅키가 바로 이 우유 엉겅키입니다. 잘라보면 우유와 같은 진액이 나온다고 해서 밀크시슬이라고 불리며 성분명은 실리마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국내에서 자생 재배되고 있는 엉겅키 6종 고려 엉겅키, 가시 엉겅키, 좁은잎 엉겅키, 지느러미 엉겅키, 큰잎 엉겅키, 재래 엉겅키, 잎을 채취, 에탄올로 추출하여 이들 추출물에 대한 총페놀량, 플라보노이드 함량, 항산화 효과 및 실리마린 함량과 간보호 효과에 대해 연구한 게 있는데 이 중에서 큰잎 엉겅키가 함량과 효과 부분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바로 곤드레로 불리는 고려 엉겅키, 효과와 함량이 가장 낮은 게 바로 지느러미 엉겅키였습니다. 그러니 엉겅키를 고르시려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지느러미 엉겅키보다는 곤드레나물이나 고려 엉겅키가 더 나은 선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